안녕하세요. 저는 박소유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고요. 하는 음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어요. 락 음악도 있고, 일렉트로닉 음악도 있고, 포크 음악도 있고요. 이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박소유 음악은 박소유인 것 같아요.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솔로 1집을 준비를 해왔는데요. 제가 앨범을 완성을 해놓고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저의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. 박소유라는 사람, 사람인 것 같아요.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박소유의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박소유의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하죠. 박소유의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